여성용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종 찬스를 그냥 다 만나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남성용도 역시나 동일하게 1 플러스 1 찬스니까 오늘은 최저가할 때 그리고 1 플러스 1 일 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벌써 첫 주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히 여자 여성용 여성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용이 진짜 비싸게 거의 수표 1장 가까운 가격에 런칭이 1세트에 그렇게 됐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브라탑의 기능성 외어 있죠. 운동할 때 브레이저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또 그걸 안 하고 하면 이렇게 좀 출렁거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브라탑 기능이 있고 소재가 수입 기능성 원사. 왜 기능성 원사를 입어야겠어요? 운동을 하려면 막 땀나고 열나고 많은 편안한 행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신축성부터 흡한 속건부터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포츠웨어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데는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비싸더라도 좀 그런 기능성 원사 중에도 굉장히 좋은 거 하이 퀄리티로 세계적인 원사들 그런 것으로 만들어내죠. 동일 원사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런 동일 원사에 이런 브라탑 기능까지 있는 게 얼마나 비싼데. 하나에 6만 얼마 이상일걸요? 맞아요. 이런 브라탑 여성용 하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죠? 예쁜데 딱 닿았을 때 보들보들하면서 신축성 너무 좋아요. 촉감 자체가 일단 진짜 원사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촉감이죠. 만지자마자 뭔가 시원하고 쾌적하면서 부드럽고 이게 원사가 아닌 장점이에요. 그리고 브라탑 기능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같은 동일한 원사 땀 차지 않게 쾌적하게 쓰면서 이렇게 다. 이 마네킹으로 마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예쁘면서도 보세요. 안쪽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걸 지금 정말 많이 만나보세요. 지금 이 브라탑으로만 원 플러스 원하면 브라탑 이 멀티 기능성 웨어만 6벌이 될 정도. 그 외에 또 탑이 6벌이 더 가니까 이렇게 볼륨어 패드도 드립니다. 그래서 볼륨어 패드도 넣으실 수 있게끔 해드려서 볼륨 좀 살려가면서 좀 예뻐 보이게 운동도 하고 싶고 또 평상시에 옷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신대요. 브레이지 안 해도 되니까 여자분들은. 그래서 이것까지 하시면 더 예쁘게 아름다운 가슴 선까지 만들어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이렇게 가슴 모아지고 올라가고는 이렇게 패턴으로 제 원단으로 이렇게 해서 딱 짱짱하게 움직이지 않게 해드려서 출렁거리지도 않게끔 다 해드리는 느낌. 그리고 비싼 이스라엘 수입에 브리지 원사를 충분히 다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입었을 때 진짜 열이 나거나 아니면 땀이 나거나 할 때 원사 자체가 좋으니까 따로 스포츠웨어를 구매해야 될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 정말 쾌적한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그래서 등에도 보면은요. 이것 좀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이런 부분. 무빙존. 왜냐하면 활동하다 보면은 특히나 등 부분에는 되게 근육 자체가 많기 때문에 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움직임이 정말 어떤 헬스, 어떤 필라테스, 어떤 요가 동작을 하셔도 편할 수 있게. 근데 이게 또 은근히 섹시해요. 이런 느낌이 또 있어요. 그리고 길이도 좀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딸려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여성의 브라탑의 멀티 기능성웨어. 진짜 이런 거 웬만한 스포츠 브랜드에서 한 벌의 이 가격대 이상일 정도의 기능성웨어. 그래서 어차피 필라테스든 요가든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성웨어가 꼭 필요하실 거고 이제 좀 운동 시작해볼까? 하다못해 밖에서 조깅을 하고 걷기를 하셔도 이제 이렇게 안에 이런 걸 받쳐 입고 지금 보시는 이런 바람막이랄지 트레이닝웨어랄지 입고 하셔야 이게 막 적고 그렇게 되지 않죠. 들러붙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에 받쳐 입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헬스클럽 안에 가셨을 땐 당연히 이렇게 좀 예쁘게. 그리고 헬스클럽 안에 가셨을 땐 당연히 이렇게 좀 예쁘게.